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골프교실에서 억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김제 새만금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조합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한 골프교실의 레슨 강사가 골프장 예약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뒤 잠적해 현재까지 50여 명이 1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금고 측은 경찰 수세를 지켜본 뒤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인데 금고 조합원 외에도 강사와 개인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적지 않아 파문은 커질 전망입니다.